좀 먹었어? 밥 좀 잘 먹었어? 어? 왜 알았어? 데이터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아우님은 사람 놀래키는데 1등이요. 아우님이 고생이 많네. 왔다 갔다. 그렇구나. 그럼 아우님 뭐 그러고 이렇게 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아우님 진짜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. 근데 마음의 상처를 이득으로 얻잖아. 또 마음의 상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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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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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이게 2000년이 지나도 그죠?